네 여기는 대전수통골입니다. 오늘 도덕보공 금화 이제는 계룡산 풍미궁화 문화 손가락 문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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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1.0, 1.0 왔네요. 금수봉 4.9, 도덕봉 다 와가네요. 0.8 왔습니다. 계속하겠습니다. 1.0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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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.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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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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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둑봉이고요 도둑봉이고요 도둑봉 싹 빈계란이고요 도둑봉이고요 요리에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